6, 7, 8, 9 아홉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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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은 안 하면 되는거다 왜 해? 두 개가 남았으니까 뭐 이거 뭐야 개결 개결을 신청한다 이겼다 저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종국이가 아마 했을 때? 내가 혜택이래. 이거 훌락 진짜 못하잖아요. 이거 훌락 진짜 못하잖아요. 이거 훌락 좋아. 네가 해야 되겠다 이거. 훌락을 해야 돼. 이건 할 수가 없어. 훌락이. 와 조교. 오우 조심해. 오우 조심해. 야 너 안 되겠다. 그게 왜 안 되지? 이거 누가 해. 이거 너무 무서운데. 야 너희 들겠냐? 흑일아 너 이거. 오 이사두. 오 된다. 오 된다. 오 된다 된다. 오 된다 된다. 오 된다 된다. 오 된다 된다. 아 이거 뭐야. 야 이거 어떻게 할게. 야 이거 어떻게 할게. 이 형은 내가 할게. 3개니까. 난 못하겠다 저거. 난 뭐하냐. 우리 런닝맨틀. 정글과 정심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라고. 보여주자고. 아 자리로 돌아갔어요. 파이팅. 간다 간다. 석지용아. 석지용아. 잘라야 돼 잘라 놀 때 잘라 놀 때 잘라 놀 때 잘라. 파이팅. 야 왜 이렇게 가까이 났어. 왜. 야 신발부터 실어. 어 신발 신발. 운동화 운동화. 아 뭐야. 천러하게. 하나 둘 셋 셋. 아 이거. 아 이거 아 이거. 파이팅 파이팅. 둘 셋. 아 완전 비켜. 아 완전 비켜. 아 저기 뭐야. 아 완전 비켜. 아 완전 비켜. 안심이다. 안심이야. 야 석진이 형은 10번 연속 점프가 안 되는 형이야. 아홉. 됐어. 아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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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2분 지났으니까. 야.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진짜. 아니 2분 지났고 이 뭐야. 아니 이거 뭐야 도대체. 아홉. 199초기 한 번. 199초기. 혼자 다 썼어. 왜 이렇게 욕심쟁이야. 199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. 10개가 안 돼. 게리야. 게리야 해봐. 어려워 이게. 야 이거 해봐 10개 안 돼. 아 짜증나. 야 짜증나요. 야 짜증나요. 아 분모 바이러스 막 분모 바이러스. 할 사람이 없어. 어떻게. 우리는 뭐 이렇게 다 할 사람이 없냐. 됐어 됐어. 너, 너 힐 빼지마. 됐어 됐어 됐어. 야 니가 가. 다 안 하고. 아앗아 니가 가위래. 아 아 아 아 진훈아 화이팅 파이팅!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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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훈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100개를 신청한다 100개를 신청한다 가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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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가로 떨어져 고가로 떨어져 오케이 신발 잡는데 시간 나가는구나 벌써 안 떨어졌어 골 떨어져요 아 뭐 시험할 수 있는 시간 신발 오래 신어 꼬였다 꼬였다 꼬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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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꼬였어 야 너 아 이게 아니지 아니 이걸 하지 마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곱